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쌍용차노조는 회생여부를 결정하는 2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평택공장에서 긴급조합원 결의 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보장, 경제위기 고통정가 반대 등을 주장하며 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46명을 정리해고 하고 회사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회생방안 통과 여부를 결하며 회생결정을 받게 되면 쌍용차는 3개월여간 경영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한 뒤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쌍용차는, 구청정자와 연구합니다. 쌍용차는, 지옥, 전예계위기, 제공형 인지원동차의 7번정도 태풍의 7번정도 태풍의 8번정도 태풍의 9번정도 태풍의 9번정도 태풍의 10번정도 태풍의 9번정도 태풍의 8번정도 태풍의 9번정도 태풍의 9번정도ри Lydia 한글자막 by 한효정